이게 왜 이리 맞으세요? 활용 많이 하면 1박 1일에서 연락 온다 하지 마라 전소민이 왜 이걸 써서 가문이한테 가문이 이걸 써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? 이걸 써서 이렇게 해? 왜 그런 거야? 꼬시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근데 그냥 줄 수 있어 강훈아 이거 뭐 이렇게 줄 수 있는데 할 걸 안 하고 이렇게 불편한다 그거는 욕먹어야지 할 걸 하면서 이런 정도 이거는 티키타카라고 봐 많네 형 감성이 많네 야 너 왜 그래? 죄송해요 이거 엄청 미끄럽다 죄송해요 너 왜 이러는 거야? 죄송해요 완전 허당 이거 왜 이러지?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얘 은근히 예능적으로 탐나네 저 친구 왜 저러지? 자고 났어 어 약간 허당치가 너 여기서 활용 많이 하면 1박 1일에서 연락 온다 그래 야 그래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2 사진 찍어 사진 찍어 나도 갈래 아이씨 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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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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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이러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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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쟤 왜 그래? 이거 혼자 왜 이러지? 강훈아 너 괜찮아? 강훈아 왜 이러지? 야 이거 어려워 뻗뜨기도 어려워 야 깜짝이야 야 모르는 게 없어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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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이거야 야 강훈이 형 야 뭐해 너 팬티가 저 좀 가지고 팬티가 돌아간대 아 팬티가 아 저 좀 가지고 팬티가 팬티가 돌아갔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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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 야 돌려줄게 괜찮습니다 너 팬티가 뒤로 가면 어떡해 아니 팬티가 이상하네요 괜찮아요? 괜찮습니다. 앞뒤가 바뀐 거야? 아니요. 아니요. 이걸 빼면 돼. 아 가운데로 몰렸어? 아니요. 좀 뭔가 이상해졌어요. 근데 괜찮습니다. 조용히 해결하고 있어. 야 이거 정말 이상해. 이거야 이렇게. 봐봐 이렇게 잡아땡겨. 오지 알지? 아 예 알겠습니다. 와 여당이네. 진짜 이상하네. 알겠습니다. 와 짱이다. 표정은 거의 프로야. 신명적이에요. 그 표정이 있어. 신명적이에요. 됐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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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rgentina. carp ROB 인기